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나태주님 방송 나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보는데요. 언제냐면 3월 12일인데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엠넷하고 TVN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유명하죠. 7화인데 여기에서 저녁 7시 20분입니다. 3월 12일 저녁 7시 20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N에서 나오시니까요. 꼭 이거 시청 본방사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태주님 항상 응원하고요. 간단하게 나태주님이 TV에 나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방송 만들었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건강하시고 나태주님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한빛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고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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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